안녕하세요. 판례용고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5일자 판례용고 민사 동업종료와 미이행 출자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78579 판결입니다. 판례용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용고 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수익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20%를 출자한 동업의사였고 피고는 80%를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 동업의사 상고인이죠. 피고가 상고를 했습니다. 파기환송됐죠. 원고와 피고는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2억, 피고는 8억을 출자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피고가 8억 중에 5억만 출자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가 2012년 11월 30일 날 해산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동업 못하겠어. 그만해. 하니까 그러고 나서 2016년 7월에 해산 절차까지 모두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는데 수익금의 분배가 안 됐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익금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잔여 계산을 계산을 해서 수익금을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는데 피고가 불행한 3억 원을 어떻게 포함시킬 거냐. 이걸 계산할 거냐는 문제예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통상적으로 동업자 간에 출자 의문이 안 하면 다른 상대방은 출자 의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다는 말은 동업 재산에 3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3억 원의 채권을 재산에 넣은 다음에 그걸 나눌 거냐. 2대 8로 나눌 거냐. 아니면 일부만 출자한 경우에 그럼 다르게 해산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원심은 이 3억 원을 재산에 포함시켰어요.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2대 8로 나눈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일부 조합원이 출자 의문을 불이행한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 업무가 전혀 없고 분배 절수만 남은 경우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속을 안 하고 그냥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실제 출자 가액이 비례해서 분배하면 되지 다른 조합원은 더 이상 미이행 출자 의문의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조합이 갖고 있는 3억 원의 출자 의문 이행 청구 채권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없고 그래서 수익금에서 그걸 대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지원의 수익금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출자한 금액 여기서 보면 이제 5억 투자했죠. 그 다음에 2억 투자했으니까 2대 5로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조합 존속 중에는 미이행 출자 의문가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심은 이제 그걸 차관을 해서 그거를 채권으로 해가지고 수익금에 포함시킨 거죠. 그런데 이 사안처럼 조합이 해산되고 자녀 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그런 미이행 출자 의문 이행은 재산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실제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계산해서 분배하면 끝난다는 거죠. 동업 관련 분쟁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쉽게 동업을 해요. 쉽게 동업을 하고 동업을 하면 재산의 분배가 이렇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동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분배 비율, 출자 비율 이런 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수익의 정산 이런 거들 다 관심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중에 한 명만 경영에 담당하는 게 많아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업에 관련해서는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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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